오늘은 버추얼 유튜버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외주 상담을 하다가 느낀 점들인데요. 개인세와 기업세, 버튜버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각 선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뒤에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개인세와 기업세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개인세와 기업세의 차이는 돈입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버튜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돈입니다. 개인세와 기업세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비 준비할 때 필요한 돈을 내가 다 준비하면 개인세, 회사와 같이 준비하면 기업세죠. 그래서 개인세와 기업세는 돈이 언제 사용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세의 장단점. 먼저 개인세는 대비 준비부터 활동까지 모든 비용을 방송인이 부담합니다. 당연히 모든 수익도 방송인이 가져가죠.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투자 비용이 크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고 제작자를 찾고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개인세는 시작할 때 돈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리스크도 크다는 뜻이죠. 기업세의 장단점. 기업세는 어떨까요? 대비 준비부터 활동까지 일부 비용을 회사가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수익의 일부를 회사가 가져갑니다. 회사가 지원해주는 만큼 나중에 내가 벌어들인 미래의 수익을 회사와 나눠야 한다는 거죠. 기업세의 한계. 기업세의 한계 중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회사가 제작자, 공고방법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작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회사 기준에 맞지 않는 작업 방식은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업세도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회사의 지원은 점차 줄어들게 되죠. 성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당신에게 손을 뗄 수도 있어요. 기업세의 장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세는 개인세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홍보, 네트워킹,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죠. 특히 기업세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방송인과의 케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소속사의 다른 버튜버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면서 마치 일상물처럼 다양한 이야기와 케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성은 시청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기업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방송인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물의 등장인물처럼 될 수 있다. 나와 관계를 가진 다른 버튜버들. 그 관계 속에서의 내 매력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기업세의 정말 큰 장점이죠. 개인세, 기업세, 당신의 선택은? 결론적으로 개인세와 기업세는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개인세는 큰 리스크와 높은 자율성을, 기업세는 낮은 리스크와 제한된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버튜버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홍보할 자신이 있는가? 나는 회사의 기준과 지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특정 그룹에 들어가서 특정 그룹 안에 녹아들어 활동할 자신이 있는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버튜버로 대비하는 건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세와 기업세 중 어느 쪽이 더 맞는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스였습니다. 아,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요. 기업세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세가 물론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는 하지만 지금 한국 시장은 모든 기업세가 개인세와 비슷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로 마무리였어요. 이루스였습니다. 이루스였습니다. 이루스였습니다.